요한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여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서 모세율법에도 증거 혹은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범죄한 자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증언을 듣고 확정하라.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적어도 두세 증인의 증인을 듣고 이제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해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제 성경 말씀에는 증언 또는 증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 용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증거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증거란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헌법에도 있어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증거를 요구하죠. 증거 없이 재판을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래서 증거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증과 심증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 100% 재판에서 승소할 수가 있죠.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물증은 없는데 심증만 있다면 그러면 정황증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정황증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물증은 없어요. 그러면 참고인의 진술로도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아마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증거, 증인 이런 말들이 요한보금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보금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법정은 저 사람이 죄를 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라든지 증인이 필요한데 여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가지고 왔다. 그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증거라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태초의 빛이시고 생명이심을 세상에 밝힐 때 내가 그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보금 1장에서 21절 1장 전체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기록한 요한보금 전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언. 바로 그 증언을 사도 요한은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말을 하셨죠. 그 당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데 아람어는 정통 히브리어가 아니고 방언, 사투리 약간 변형된 히브리어인데 아람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평민들, 서민들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평민들과 많이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그런 고급 율법학자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정통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금을 전한다든지 사도들이 보금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아람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문화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아람어로, 때때로 또 헬라어로 유대인들과 사실 논쟁, 증거를 내보이면서 사실 논쟁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 죄악과 허물과 오판으로 찌든 인간들, 그 인간들과 왜 쓸데없이 논쟁을 하실까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에 짱 하고 보여주시면서 다들 입 다물어 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계속 그들과 논쟁을 하시느냐 그 말이죠. 그 성경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게 왜 예수님이 논쟁하시지 저런 인간들하고 말도 안 통하는 인간들하고 왜 논쟁을 하시는 거야 그냥 한 방이면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마지막에 십자가를 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어요. 논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말로 수없이 변론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도 요안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우레, 우레. 보안어개라고 하는 우레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우레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이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오지 마라. 그리고 길을 막았어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싸 질러버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야단치셨어요. 이 사도 요한도 제자 요한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쓸데없는 것 가지고 하찮은 것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 사람들 또는 그 말도 안 되는 인간들과 막 논쟁하면서 다투는 것이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시지요. 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결정적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증거 논쟁을 하셨어요. 증거 공방을 하셨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쭉 말씀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 증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설득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물적 증거도 있고 심증도 있어요. 다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재판하신다고 그러면 100% 재판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물적 증거는 죄없으심. 예수님의 인간성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허물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적과 능력과 그 거룩하신 말씀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물적 증거만 갖고도 예수님은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그리고 내적 증거 성령의 역사심이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논쟁을 하신 이유는 이런 예수님의 물적 증거 겉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것과 성령의 역사심이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소하는 마귀와 모든 세상 그런 이제 권력자들 학자 부자들 앞에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아 저 예수는 정당하다 예수는 의롭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인정을 받으시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역사선상에서 그 시대에 논쟁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증거가 완벽하게 불이한 로마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았을 때 인류의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후 그 역사의 전후의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고 공포되어지고 그의 죄 없으심의 결과로 부활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역사는 기록이잖아요. 역사는 기록이죠. 문서로 기록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불이한 사람들 세상의 역사에 기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탄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영악하고 그리고 야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외면하라고 그러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이렇게 완전히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웬만하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사가 인정한다면 인간들이 기록한 그 역사의 기록이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를 역사가 인정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마귀도 역시 마귀의 하수인인 세상의 권락자들도 예수님의 증거를 감히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논쟁하시고 증거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들과 말싸움을 하셨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운 지식인이나 정복자 혹은 부자들 또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부자들이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자들도 그리고 부자들도 지식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들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무신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즉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증언을 받고 그때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요한이 증거를 제시했는데 물적인 증거 외적 증거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외적으로 외적인 증거로 제시했지만 더 중요한 것 이 사도요한이 제시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내적 증거 증거 능적 증거는 아까 심증이라고 그랬죠.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용서심치고 올라오는 증거의 확신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화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는 참빛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빛 참이라는 말은 진리로 가득 찼다. 진리로 가득 찼다는 뜻인데 왜 요한이 그 당시 그런 단어를 썼는가 참빛 헬라 문명 헬라 문명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말하는 빛이 있었어요. 빛 세상에서 말하는 빛 그 빛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세상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빛에 대한 반박으로 예수님을 참빛 진리가 가득한 빛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의했다 그 말입니다. 참빛과 반대는 사탄의 비밀을 개시한다는 일루미나티 단체를 말하고 있어요.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는 광명해라고 그럽니다. 사탄의 깊은 비밀을 자기네들이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광명해라고 하는 사탄의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탄의 깊은 비밀을 개몽하고 가르치고 인간의 과학과 철학과 물리학과 수학을 통해서 우주와 생명의 근호를 파헤치고 그 비밀을 아주 소수 소위 말하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소수가 공유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비밀 일루미나티의 개시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그런 소수의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이들이 주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루수의 눈이라고 그러죠. 위눈박이 눈이 큰 눈 하나 있는 우리나라 유명한 그룹들 가수들 또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가수들이 공연할 때 호루수의 눈이 있어요. 외눈박이 그 다음에 또 피라미드 삼각형 다 그런 것들이 광명회 일루미나티의 후광을 받은 것들이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이제 이렇게 이런 표식들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사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표식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제부터 언제부터 생겼느냐 볼 때 그 원조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의 성을 짓고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고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만드는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시대 때도 있었어요. 아브람시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역시 호루수의 이런 광명회 사탄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문명 페르시아 헬라 문명 로마시대 거쳐서 중세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앞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탄의 빛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사탄의 빛은 어둠 흑암에 있는 비밀스러운 죄악된 그런 이제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이 인생의 빛이다 아는 것 심이다 지식이 인생의 빛이다 출세 성공이 인생의 광명이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성공해야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것이지요. 이성과 선 이성과 선이 삶의 빛이다 이성 지성 많이 배워서 학문 그런 것들이 그리고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말하는 어떤 이제 어떤 그 이상주의를 말하는 것 그 선이 삶의 빛이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세상에 빛을 비춰요. 그런데 그 빛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있다고 그랬죠. 마귀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명의 빛.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가 과거에 그런 귀신의 문화 사탄의 문명에 의해서 세상이 다 지배되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브라함 시대 메스포타미아 문명 그 전에는 수메르 문명이라고 했었는데 수메르가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문명의 현대 문명의 시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양 문명의 시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지주의는 사탄이 인도하는 영적 지식 영적 지식 을 따라서 이제 어떤 지상천국을 이룬다 그 말이지요. 어떤 유토피아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의 주술과 저주 어둠 불의와 죄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을 사탄이 빛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은 파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멸망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에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명이 뭘까요? 사탄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슬을 믿지 않고 결국은 지와 함께 사탄 자기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사탄의 사명이고 목적이에요. 누구든지 다 끌고 가서 물귀수처럼 끌고 가서 지옥에다가 구렁탁에다 쳐박고 또 그 지옥에서 지가 왕로를 달라고 이게 사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사탄이 보여주니까 돈만 번다고 그러면 권세와 명예 인기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을 준다고 그러니까 막 사탄을 쫓아가서 거기서 환호를 하고 거기에 막 그냥 미쳐서 쫓아가는 거죠. 결국 그 마지막은 저주요 어둠이요 불신판 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 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당시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사조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헬라 사상으로 가득 차있었어요. 율법은 위선이죠. 외모지상주의 겉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헬라 귀신 사상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시집과 과학과 사탄의 영어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 진짜 진리의 빛이 무엇인가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찬빛이 무엇인가 거룩한 빛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주기 위해서 진리로 충만한 생명이신 곧 예수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만이 우리의 찬빛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오신 찬빛이신 예수 크리스도 찬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알파요 오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와 선이 완전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완전한 지혜 거짓과 허위가 없으신 완전한 선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찬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제 그 빛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빛을 빛줘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게시하셨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육신으로 눈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그리스도 오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으신 세상에 즉 자기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뉴 테스타먼트 그렇게 말하죠. 새로운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21장 21장의 요한 모금이 곧 요한의 증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요하가 약속하신 언약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바로 그 책이 요한 모금 1장에서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요한의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 말씀이 곧 요한 모금 1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은 역사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증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증명이 되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거라는 말을 좀 보겠는데 증거는 헬라어 단어로 좀 어렵지만 마르투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투리아 라고 하는 헬라어 증거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증거 입증 증인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투리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일한 증거 마르투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유일한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 증거 그 증거 마르투리아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제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저의 영혼에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의 영혼에 새겨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마르투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그 증언 그 증거를 우리가 놓아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마르투리아라는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 여기 말씀해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좀 어렵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뜻은 한 번이면 돼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란 뜻은 계속해서 현재형 현재 믿고 있어야 돼요. 어제 믿었다고 해서 오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믿었다고 해서 내일 안 믿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은 항상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거듭나고 영접하는 것 즉 거듭나는 일은 한 번이면 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거듭남 중생을 말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진심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것 이 결정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이 결정할 때 우리가 세례도 받고 물세례도 받고 성령세례도 받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중생은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계속 진행시켜서 마지막 주는 자리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것 어떤 사람은 한 번 세례받고 한 번 이렇게 거듭난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마귀의 자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중생의 체험을 했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결국은 박탈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은 사법권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법에 대해서 말했죠. 사법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권한 특권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현재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보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듭남과 예수 믿음으로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마다 또한 그 후에 지속적으로 예수 믿음을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자세로 지키는 자가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제 사도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직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유대주의 지금도 물론 유대주의가 있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구원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혈통적인 구원 아브라함의 혈통 피를 받아서 태어난 자손들만 구원 받는다. 이제 선민사상이죠. 그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혈통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육정 육정으로 난자도 아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정이라는 것은 육신적 결심이죠. 내가 막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네가 되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부분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부신앙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결심이에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봐야지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믿어본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남편을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믿음으로 내가 청국 간다. 또는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의 믿음으로 내가 청국 간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내가 청국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호신이죠.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으면 영세를 받으면 수호신을 하나씩 정해줘요. 그래서 세례명이 바뀝니다. 바오로 안드레아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이름 바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자예요. 그 성자가 너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성자의 뜻을 따라서 성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의 여기서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남자 하나님으로부터 난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열망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역사하셔서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굳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믿음 나의 믿음 성자의 믿음도 아니고 어떤 세인트 그런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 부모의 믿음으로도 아니고 내 남편의 믿음도 아니고 내 아내의 믿음도 아니고 오직 나의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내 믿음으로 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과 존귀와 거룩과 능력과 빛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고 모든 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 축복의 복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랬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누가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추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썩어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눈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대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어느 날 내가 진의 모습 징그러운 벌레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 있다는 그렇게 그 정도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이상일 거예요. 하나님이 썩어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인간 나같은 인간이 얼마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에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삶을 사셨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만일 죄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는다면 지극히 높은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설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인품 능력 거룩한 영광을 보는 유대인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바레세인들이나 서기관 대사장들도 속으로는 시기했지만 그러나 그러나 저런 일개의 목수에게 저렇게 찬란한 영광과 권세가 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바레세인들과 서기관 대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어느정도로 시기 질투했느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샘을 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샘을 나면 죽이고 싶죠. 없애버리고 싶죠. 사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더라. 유대인들은 과거로부터 멀리 계셨던 위험과 두려움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깝게 인간적인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푸근함으로 만끽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요일 뿐만 아니라 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을 함께 체험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헬라 철학자들은 그 당시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미덕을 아르테라고 불렀어요. 아르테라는 말은 덕과 탁월함을 겸비한 최고의 성품 이 지상에서 최고의 성품을 가진 자 아르테 그게 바로 아르테입니다. 사람에게는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덕이에요. 우리가 덕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 힘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한테 무지막지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풍성한 능력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을 덕이 있다고 말하죠. 사람에게 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덕을 베풀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런 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막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러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해주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내 목숨이 열 개라도 다 주고 싶은데 목숨이 없어서 못 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극율과 자비와 은혜 덕을 베풀려면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극율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인들은 최고의 미덕이 아르테 탁월함인데 탁월함은 덕과 능력이 뛰어난 분을 아르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아르테를 만나면 그 사람은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을 얻게 된다. 이런 생각을 헬라 사람들이 했다고 말이에요. 정말 누군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정의롭고 합당한 방법으로 넉넉하게 충분히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구해줄 수 있는 아르테가 있다면 이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 될까.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요청하고 어렵다고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충분히 넉넉히 그런 사람이 내게 돼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의 이상향이었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공정하고 어렵게 전혀 어떤 사익이나 편견 없이 가장 완전하게 죄인을 구해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게 누구냐. 사도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 헬라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아르테 그 아르테 덕목과 충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하고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충분히 넉넉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공부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최고의 아르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쉬워요. 누구든지 다 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 또는 마법의 무슨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어떤 뭐가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내가 어릴 때마다 도와주세요. 와서 도와주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세요. 돈을 주고 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생을 주고 그런 것을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덕이 뛰어나시고 재해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요하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가 넘치는데 또 그 위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겹은혜 은혜가 흐르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체엇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7장 1절에서 쭉 12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는 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발목만 차다가 무릎 차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넘실넘실내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번성하고 강 옆에는 각종 실과 나무가 자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열매는 양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를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 그 헬라 문화적인 헬라 사상을 비춰볼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은혜에 반한 은혜란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반한 은혜 그 당시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그 전부터 헬라 문명에는 카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리스는 우리가 신약성교에서 카리스를 은혜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카리스가 헬라어인데 카리스라는 말은 여성의 친절함 여성의 우아함 여성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카리스 은혜는 헬라 신화에서 여성의 아름답고 친절하고 우아한 그런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리스가 여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흠모하는 여신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추남 아주 못생긴 남자가 여신 친절하고 뭐하고 아름다운 카리스와 결혼하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요. 하늘의 영광이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요한은 추남이 아주 못생긴 남자가 여신과 결혼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교가 잘 됩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대에 살면서 어쩌면 카리스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 만나서 내가 인생이 활짝 피는 거 누군가 귀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은 인생으로 더 멋있는 인생으로 더 찬란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카리스를 만나길 원하죠.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지금도 이 세상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사도요한 당시도 그랬지만 헬레니즘 즉 로마시대의 문화와 문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조가 똑같아요. 이 시대는 금권 외모 지상주의 꽃미녀 꽃미남 능력자 권력 명예 인기를 신처럼 은혜처럼 삽는 시대가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정말 나는 정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은혜에 반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요하는 그 시대의 사조 사상 또 세상에 여러가지 유행과 세상에 철학에 비추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미덕이요 최고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은혜요 영광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그때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처럼 그 시대 사람들처럼 나에게 누가 도와주지 않은가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가 어떤 귀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은가 또 나를 도와줄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동분소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영광 진정한 은혜위의 은혜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은혜보다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